자동차 업체가 또 한 번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선택했습니다. 지난달 우리 회사는 포드와 함께 약 6조원 규모를 투자해 미국에서 약 60기가와트하워 규모의 공장을 지어 전기차 배터리 셀 모듈을 생산하기로 한 바 있죠. 또 한 번 이뤄낸 글로벌 자동차 업체와 배터리 동맹으로 글로벌한 배터리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게 된 것인데요. 2025년까지 220억 달러를 전기차에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던 포드. 여기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이 220억 달러의 SK이노베이션과의 합작법인인 글로벌 SK를 통한 배터리 생산 금액이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SK has the unique and advanced technology that best serves those vehicles, those large SUV vehicles. So we want to take advantage of that unique technology that SK has, along with the products that are already successful, that we know that we will continue to grow in, to marry those two. So that is why we were looking at this advantage of not only the product that Ford can provide, but also the technology that SK can provide, which will lead us to an opportunity to not only benefit the customer, but benefit both customers.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부문 지동섭 사장은 포드와의 합작 계약을 감안하면 누적 수주량은 1,000 GWh, 금액으로는 130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하며 배터리 사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내보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SK이노베이션은 세계 3대 배터리 회사로 올라서는 셈인데요. 포드와의 동맹을 통해 글로벌 메이저 업체로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공략에 무섭게 속도를 올려묻히고 있는 SK이노베이션. 2016년 말 1.1 GWh에 불과했던 생산 능력을 올해 40 GWh까지 끌어올렸는데요. 현재는 미국 조지아주의 22 GWh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1, 2 공장을 건설 중이며 유럽, 헝가리, 중국에서도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포드와의 합작을 통해서는 2025년의 목표였던 125 GWh 이상의 생산 능력보다 훨씬 많은 190 GWh의 생산 능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파트너사들과 꾸준한 합작을 통해 글로벌 확장이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지동섭 사장은 화재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고속충전 속도, 장거리 주행 등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3대 요소에 대해 발표하며 업계 최고의 안전과 첨단 기술을 보유한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차별적 우위를 확실하게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곧 글로벌 탑 수준의 배터리 업체로의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평가하며 최근의 행보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투자 관련해서 행보가 굉장히 저는 놀랍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북미 쪽 투자에서 포드를 비롯한 대규모 계약 수주권의 이면에는 그만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제조 기술력이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탑3에 해당하는 배터리 제조 회사로 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S&E 리서치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최근 국내 3사 가운데 가장 높은 108.6%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미 검증된 안전성, 높은 에너지 저장량, 수명 등에서 여러 글로벌 자동차 고객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야말로 K-배터리의 위상을 전 세계에 입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 배터리는 포드뿐만 아니라 여러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부터 협력 제안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신중하게 사업 공토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또한 성능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고객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지속 발전시킨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보유한 배터리 회사로 거듭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더 큰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글로벌 탑 수준의 배터리 기업으로 거듭날 SK이노베이션의 미래가 더욱 기대가 되는 때입니다.